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법은 전격 실험. 우선 실험 박스에 수십 마리의 모기를 집어넣고 한쪽에 아로마 밴드를 넣어 모기 퇴치 실험을 해보기로 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모기를 퇴치할 수 있을까? 제작진의 궁금증은 들어야만 가고 5분이 경과된 뒤 실험관을 살펴보니 눌렀게도 밴드를 피해 한쪽으로만 모기들이 점점 몰려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유난히 모기에 잘 몰리는 아이들 손목 발목에 간단히 끼워주기만 하면 오케이! 간편하게 안전한 모기 퇴치 밴드로 올여름은 모기 걱정 끝! 여름을 맞아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는 캠핑! 즐거운 마음과 더불어 아이디어 캠핑 용품 하나쯤은 챙겨가는 센스! 자,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